4.15 총선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 가운데 12명을 확정했고, 한국당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12개 지역구 가운데 5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대구 중남구의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동구갑에는 서재현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동구 의뢰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선정했습니다. 수성구 의뢰는 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 달서구 가베는 권태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TF 청년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경북은 13국 가운데 7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포항 북구의 오중기 전 대통령 균형발전 선임행정관, 김천의 배영애 전 경북도의원, 안동의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을 뽑았습니다. 영주문경 예천에는 황재선 변호사, 영천청도의 정우동 전 영천경찰서장, 영양영도 봉화울진의 송성일 전 봉화농민회장, 고령성주 7곡에는 장세호 전 7곡 군수를 확정했습니다. 김부겸 홍일아 김형권 등 현역 의원이 혼자 공천을 신청한 곳에는 오는 19일까지 추가 공모를 합니다. 현역 의원이 단수인 곳에 무조건 그냥 추가 공모받는 걸로 정해가지고요. 국가받고 서구는 후보가 없어가지고 추가 공무고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대구경북 공천신청 후보들을 상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새 보수당 등 통합신당 참여 인사들을 위해 18일까지 공천 후보를 추가로 신청받기로 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명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